안녕하세요 마류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더위 때문에 입맛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더운 여름날 두루두루 요리하기 딱 좋은 재료를 소개시켜드리고 그것을 이용한 세상 쉽고 맛있는 메뉴를 소개해드립니다. 올여름 여러분의 입맛과 영양을 되돌려줄 효자템은 바로 오이입니다. 집에서 늘 해드시는 뻔한 오이 메뉴가 아닌 어머 이거 레스토랑서 먹던 건데 하실 테니 오이사러 고고! 제가 다니는 카스코에는 두 가지 오이 초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멕시코산 유기농 긴 오이고요. 하우스 재배작물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미니 칵테일 오이. 유기농은 아니지만 미국 현지 생산이며 역시 하우스 재배작물입니다. 전 그때그때 메뉴에 따라 번갈아 가며 구매를 하는 편이니 여러분도 취향껏 구매해주세요. 아 그리고 중요한 꿀팁 한 가지! 쉽게 무르는 오이를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하는 꿀팁이 영상 뒤에 나오니 꼭 오늘 영상 끝까지 고고! 집에 잘 모셔온 올여름 최고 아이템 오이 오이의 영양성분은 뭐 다들 아시죠? 오이 한 개에 하루 건장량 비타민C가 14%나 들어가 있고요. 항산화제 풍부, 체중 조절 도움, 막힘 변비뻥에 혈당 수치까지 낮춰주는 신통방통한 아이들입니다. 오이를 이용한 아주 특별한 메뉴는 바로 그릭플레이트. 장수 음식으로도 유명한 그리스 음식이죠. 마루에비가 너무 좋아해 외식할 때 즐겨 먹던 메뉴 중 하나입니다. 따끈한 피라브레드 위에 그릭 요거트와 오이로 만든 다지키와 치킨을 얹어 한입 크게 베어물면요. 정말이지? 와 내가 집에서 이 맛을 냈다고 하실 거세요. 올여름 무조건 도전해 할 메뉴이니 고고! 자, 메인 프로틴인 치킨 시즈닝 먼저 할게요. 올여름 치킨은 이렇게 드세요. 이거 하나면 샐러드, 샌드위치, 캐서디아, 피자 등 다 가능합니다. 치킨은 주로 커스코 유기농 텐더를 구매하고요. 한 봉지 시즈닝 해두면 두루두루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세상 간단! 일단 안 좋은 미림이나 맛술 대신 화이트와인 1테이블스푼과 바베큐럭 1테이블스푼을 넣어 조물조물 시즈닝을 해줍니다. 폭립이나 치킨에 자주 쓰이는 바베큐럭을 구매하실 땐 반드시 성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가짜 바베큐 스모크 향이 들어있는 건 꼭 피해주세요. 전 달달한 양파 향을 좋아해 추가로 양파 가루를 좀 더 뿌려 천연 단맛과 감칠맛 업! 냉장고에 레스팅해준 후 유리하실 때 건강한 바베큐 소스만 넣어주면 끝! 오늘의 건강한 메인 다지키 샐러드 후다닥 만들어 볼게요. 소금에 절인 후 꼭 짜줄거라 큰 오이를 선택했고요. 한국 오이처럼 까칠까칠하지 않아 소금으로 박박 씻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리는 뭐다? 장빛발! 최대한 얇게 동그랗게 빠르게 슬라이스 해줄게요. 끝부분은 손 다칠 수가 있으니 입속으로 양보해주는 센스! 골고루 소금소금 해주시고요. 10분 뒤 꼭 짜주면 됩니다. 요거트 드레싱과 찰떡궁합인 레드 어니언도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해주면 되고요. 오이가 숨이 죽었으면 꼭 짜주세요. 다음은 건강한 홈메이드 그릭 요거트 드레싱 만들 차례! 양 많은 가성비 값을 원하시거나 칼로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커스코 워게닝 넘벳 요거트를 추천해드리고요. 영양 듬뿍에 최고의 품질, 그리고 정말 맛있는 맛까지 원하신다면 스톰필드 100% 그레스피트 오리게닉 그릭 요거트를 강추합니다. 요거트 드레싱 레시피는요. 그릭 요거트 8 테이블스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 테이블스푼, 애플 사이더 빌네거 1 테이블스푼, 레몬은 반개, 소금은 소금소금, 후추는 드룩드룩, 갈릭 파우더 솔솔, 딜은 듬뿍입니다. 냄새와 맛이 강하지 않아 요리에 적합한 마일드한 오일게닉 애플 사이더 빌네거를 여기저기 여름 메뉴에 즐겨 써서 추천해요. 가성비 값을 찾으신다면 유기농은 아니지만 새로 입점된 커스코 애플 사이더 빌네거를 추천하고요. 다진 생마늘을 넣기도 하는데 하루종일 입에서 생마늘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전 갈릭 파우더를 추천하고요. 부드러운 요거트 드레싱을 잘 저어준 후 딜을 잘게 썰어 넣어주면 끝. 딜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거트 드레싱과 맛조합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아이이니 꼭 도전해보세요. 첨가제 전혀 없는 홈메이드 요거트 드레싱 완성. 참 쉽죠잉. 이제 꽉 짜두었던 소금 절인 오이와 얇게 슬라이스한 양파와 다같이 만날 시간. 뭐 대충 살살 버무려주세요. 첨가제 1도 안 들어간 100만불짜리 마루네피 타지키 완성. 커스코에 가시면 요 타지키를 볼 수 있는데요. 바람 가능성이 있는 식품 첨가제 카라기닝과 모디파이 푸드 스타치가 요거트에 들어가 있고요. 합성 보존제들도 들어가 있으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후다닥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건강한 다지키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후다닥 치킨 구워볼게요. 달군 팬에 아보카도 오일 듬뿍 두르고 튀기듯이 구워야 맛있어요. 노릇노릇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한 번만 뒤집는 거 아시죠? 잘 익힌 후 작은 피스로 자른 다음 바베큐 소스와 함께 센 불에서 졸여주면 바베큐 치킨 완성. 마르네 추천 바베큐 소스 이제는 모두 아시죠? 설탕 1도 없이 대추 시럽으로 단맛을 냈고 가짜 스모크 향이 아닌 진짜가 들어간 건강하고 맛있는 바베큐 소스. 요거트 샐러드와 바베큐 치킨은 끝. 빵만 따뜻하게 데워주면 영양가 있는 한 끼를 가족들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라브레드나 남브레드엔 설탕이나 안 좋은 오일들이 들어있어요. 홀푸즈에서 구매한 이 곡물 피라브레드 추천해요. 깔끔한 성분에 뻑뻑하지 않으면 맛도 좋고 무엇보다 파이버와 프로틴 함량이 최고. 에어프라이어에 따끈하게 데워준 후 플레이팅 거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바베큐 치킨 담아주고요. 따끈하게 구운 통곡물 피라브레드도 4등분 찹찹찹 해주고요. 오늘의 메인 타지키 아주 듬뿍 올려주면 끝. 어서오세요. 마르네 그릭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원한 탄산수가 절대 빠질 수 없는 여름이죠. 따끈한 피라브레드 위에 타지키 듬뿍 올리고 달콤 짭짤 바베큐 치킨까지 한꺼번에 한입 베어물면요. 이건 정말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운 맛이에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손쉽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뿐. 마루애비한테도 얼른 먹여줘야겠어요. 샐러드에서 이렇게 국물이 나와도 괜찮아요. 빵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여러분 한입 아아하세요.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마르네표 레시피입니다. 한 끼에 필요한 영양이 꽉 찬 더운 여름날 입맛 팍팍 살려주는 건강하고 맛있는 그리스 음식 드시고 마르네와 함께 장수해요. 우리 그러니 올여름 꼭 도전해보세요. 꼭이요. 꼭 깐깐한 마르마미 성분 체크 일일이 다 마친 건강한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heymomsmarket.com에 확인해주세요. 자, 며칠만 지나도 미끄덩 미끄덩 거리는 오이. 제때 못 먹어 버리시는 게 반이라고요. 이렇게 보관하세요. 커스코 긴 오이는 낮게 포장되어 있어 벗기기 불편하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오이는 하나하나 랩으로 낮게 포장하여 보관하면 무르지 않고 끝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긴 오이는 정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너무 쉽게 무르는 요 칵테일 오이는요. 천연 농약 제거제로 뽀독뽀독 깨끗이 씻은 후 바싹 말려줄게요. 잘 닦은 뽀송한 오이를 랩으로 쫀쫀하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랩과 지퍼백 같은 일회용 제품은 친환경 생분해 제품을 쓰려고 항상 노력해요. 비료할 때마다 씻을 필요 없이 바로 요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무르지 않고 끝까지 아삭하게 먹을 수 있어 좋으니 오이 보관하는 꿀팁 꼭 기억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더운 여름에 마루네가 여러분의 영양과 맛을 챙기고자 만들어봤는데요. 항상 드시던 메뉴에서 벗어나 마루네의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에 모두모두 도전해보세요. 또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오이 레시피가 너무너무 많으니 2탄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귀한 시간 내주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루네의 레시피가 여러분의 건강한 집밥 만들기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루네입니다. 감사합니다.